바나나가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한번 작품 소개해 줄래요? 작품 소개는 바나나와 옷을 입은 아이구요 바나나 옷을 입은 아이구요 그리고 스토리를 알려주자면 스토리를 알려주자면 바나나를 좋아하는 아이가 바나나 섬에 와서 놀고 있어요 근데 물을 발견하는데 저는 옆에에요 물을 발견해서 물을 먹는데 물을 발견해서 물을 먹는데? 물을 발견해서 물을 먹는데 얘가 옆에서 옆에 앉은데요 옆에는? 옆에는 얘가 물을 먹는데 완전 커지는 물 향기여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커졌어요 갑자기 커졌군요 맨날 어떤 한 마술사가 와서 마술사가 왔어요? 네 마마사가 와서 얘를 도와주는 거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집에 가는 거에요 와 잘했다 박수 이야 이혜리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바나나 하고 과자로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 느낌이 어때요? 뭔가 재밌어요 재밌고 재밌고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아 코로나가 못 먹게 하니까 되게 속상하죠 이따 집에 갈 때 줄게요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